당장 골라세요 여러분 나중에 개그맨 공채 시험도 한번 봐봐 111등급기 뭐라 그래야 되냐 6시험군 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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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시험군 제가 요즘에 이제 다 지켜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청강동 브라잉을 그분이 만드신거지 아 신사동이야 청강동 아주 신선한 얼굴들이에요 제일 큰 스타의 디렉터가 픽한 트라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라이브입니다 우리 광고 찍어야 돼요 이거 해가지고 해가지고 물건을 찍혀가지고 해야 돼 광고를 해야 돼 의사하셔도 원하고 야 광고야 광고야 한 채로 한 거 한번 준비한 거 보여줘 우리가 날로 까다로워지지 않았다면 트라이브가 여기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이드 그룹에 바라던 모든 걸 트라이브 트라이브 그래야 이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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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이렇게 까다롭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올 수 없었을 겁니다 트라이브 트라이브 아우 아우 무슨 기적이 된다는 얘기네요.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해요. 공간 보고 있다. 항상 새 얼굴을 찾아. 이렇게 있어요. 항상 머릿속에. 그리고 제일 뭐 찍고 싶은 광고 이런 거. 저는 이온 음료, 립스틱, 라면이요. 잘 먹을 자신 있어요. 라면은 많이 찍게 되면 그거는 개인 교습으로 해줄게. 감사합니다. 개인 교습으로 해줄게. 저는 양치. 치솔? 양치 홍보대사도 뭐. 그러면 제가 견한 게 요즘 빼가지고. 표정은 최근에 빼서.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 돼. 그래야 이제 좀 고쳐나가니까. 저는 표정 약간 상황마다 바꿔야 되는 그런 표정이 너무 어려웠어요. 그치 말로 해주는데 그게 무슨 소리니까. 공감이 안 가요. 놀라는데, 기뻐야 되는데, 기뻐야 된다. 둘.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. 지금은. 빠져요. 다 해보는 거야. 실전으로 이제 갑시다. 준비 끝. 레디 액션. 자기야! 내가 귀여운 의상 갖고 왔는데 같이 쓸래? 알아서 끊어야 돼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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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조지경이야, 요지경. 소세한 요지경이거든. 위성 광복이 어디 있겠어요? 요지경, 조지경. 소원이다. 저희랑 그럴 수 있는. 잘 어울린다. 3, 2, 1. 요지경을 알린다, 한 번씩만 해볼까? 그거? 요지경을 알린다. 요지경을 알린다, 여러분. 요지경. 간다, 간다, 간다. 소원이다, 잘한다. 모든 광고가 가능해요. 이거는 너무 약을 치는구나. 요지경은 당장 공연해요. 나중에 대금액 공채 시험도 한 번 봐봐. 나쁘지 않아. 요지경은 어떠냐면요. 보이세요? 안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정신찍먹고 놀이수가 있다. 우리 기획 의도랑 맞아요, 지금? 잘 흘러가고 있어요? 아차 쉽지, 편집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. 보니깐 트라이비가 탄산음료 씹 찍었으면 좋겠어요. 걸그룹이 찍었었던 기억도 있고 그런 거. 그게 나의 전부일까? 콧. 트라이비의 생명한 매력을 정말 제대로 담아주실 수 있는 포토그래퍼 한 분을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. 나와주세요. 먹살 아니에요? 많이 길죠. 켈미는 전신이 많이 길어. 다리가 길다. 여전히 가르치는데 항상 뒤꿈치를 들어야 하는데. 그렇죠? 그렇죠? 다리선이랑 발등이 같이. 그렇지. 길어. 하고 싶은 포즈예요. 뭐 있죠? 아뇨 아 이 새끼 봐라 이거 나 먹고 싶어 이거 그렇지 아하 카메라가 온 거 그래 너무 좋아 좋은데 손가락 좀 빼줘야 돼 안 보여 이게 기본적으로 손가락은 다 보이는데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래 얘가 나오거든 사이다 부었는데 오렌지 주스가 나오는 느낌이야 머리에 댈 안 돼 준비되셨어요? 네 굉장히 쑥스러운 게 많이 나오는 거야 갈게요 아 그렇지 넣으려면 넣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냐 그렇지 그렇지 섹시한 거야 언니 너무 지금 섹시해요 나왔던 것 같아요, 오케이 상큼하여 이런 모습 허리를 더 이렇게 써줄, 더 다해, 오케이 손깔, 손깔 좀 세울까? 그렇지 오케이 자, 소원 닫니다, 하나, 둘, 셋 오케이, 오케이 됐어, 나왔어, 됐어, 됐어 성냥아 제품의 특성을 확 살려주는 이거 안 마실 거야? 좋다, 얘 생각나 확실히 디렉을 해주시니까 아, 그게 도움이 돼요? 네, 도움이 돼요, 진짜 뿌듯하네 야하, 너 이거 안 먹을 거야, 너 웃긴 웃어야 돼, 웃긴 웃어야 돼, 그렇지 아, 귀여워 이런 게 그냥 편의점에 붙을 수도 안 어색하잖아 연예인은 내가 어떤 뭘 했을 때 가장 매력적인지 자기가 알아야 되거든 자기가 알아야 돼 그래야 딱 나오잖아 브라보, 브라보 브라보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젤 클리스타를 수려해야 했다는 수려증을 드릴게요 오우 지치지 말고 밥 잘 챙겨봐, 화이팅 아, 고마워요, 오늘 고마워요, 트라이비 아, 오늘 너무 피곤하다 아, 오늘 너무 피곤하다 딩도우 아, 오늘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 Warriors cierto 나 이제 그리고 어머들 counseling 지원 간퍼만 911 des able ase lardan ämän br 모든